안녕하세요. 주요통화인 미국의 달러화나 일본의 공화, 누로화를 포함해서 총 6,5개 국가의 통화를 한정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체적으로 우려은행에서 전단법으로 수행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혜택들이 주기가 되고 첫 번째는 당일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당일 수령을 받아볼 수 있는 당일 신청기 수령 기능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급하게 출장을 다 알으시는 환경에서 주요통화에 한해서 공항에 이동하시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날 공항에 있는 우리은행의 창구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창구 얘기가 나왔는데 전담 창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삼성페이 환전 기능을 이용하셨다 하시면 삼성페이 전담 직원을 쓰세요. 직원분을 만나셔서 바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도 준비가 되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번 보셨을 때 환전에 대해서 우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통화 같은 경우는 최대 80%의 우대율을 선사해드리고 있고 기타 통화는 40%의 우대율을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공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삼성페이 홈 입력에 들어가셨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환전 버튼이 있으세요. 환전 버튼을 누르시면은 환전하기를 통해서 주요통화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금액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약관을 체크해주시면은 그 다음 계좌 비밀번호를 로고를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면은 받으실 곳과 받으실 날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당일 수령 기능이라고 해서 당일 수령은 주요통화에 한해서 공항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양정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목적에 대해서 체크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신청을 눌러주시고 생차정보 입력해주시면은 감정하기가 끝납니다. 저는 여행을 막 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환전 생각 안한 것 같다가 약간 날라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강연 수행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프로모션이 저희가 준비가 된 게 있었네요. 6월 달에 여행은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시다 하시면은 선석대회 환전을 하셨을 때 주요통화가 80% 무대율을 받았고 1100에 100%의 무대율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정 있으신가요? 사회신 것을 선석대회 환전을 하셨습니다. 아, 기타 궁금하신 부분 더 있으신가요? 네.